자 그러면은 저희 비트코인 봤는데 비트코인 삼형제도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골드, 캐시, SV? 왜냐하면 얘네도 캐시가 최근에 반감기였죠. 그리고 골드도 얼마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던데 또 한번 보고 가면은 좀 좋지 않을까. 네. 비트코인 골드가 15일 남았네요. 반감기가. 15일이요? 네. 그럼 비트코인 골드 먼저 볼까요? 네. 좋습니다. 4월 24일이 이제 예측되고 있는 골드의 반감기인데. 네. 비트코인 골드. 이게 맞죠? 심볼이 BTG.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우선 지금 비트코인 골드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강한 추세가 이미 나왔고 이미 나왔어가지고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냥 하락 추세선. 이렇게 형성을 했다. 근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저는 진입하는 걸 별로 썩 좋아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트레이딩할 때 좀 진입을 할 때 일정한 이제 좀 괜찮은 소닉비를 잡아야 되는데. 네. 워낙에 좀 추세가 약간 괴랄한 면이 많거든요. 괴랄한 면이 많아서 정말 정석은 이거야. 그냥 여기 저점 스탑러스 잡고 그냥 매수 진입을 하면 되는데 사실 얘가 여기까지 다시 또 내려올 가능성도 적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리스크가 좀 높다는 거죠. 지금 굳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반감기를 기대하고 그러니까 앞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뭐 비트코인 골드나 이런 거를 막 매수 진행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이제 반감기 이후에는 뭐 이제 희소성에 희소성에 따른 이제 그런 이제 가격 상승을 이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썩 많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움직임이었다. 반감기 다음에 또 가격 상승이 있었으니까. 네. 바로 직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뭐 비트코인 골드나 똑같이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는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조금 위험하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제 기준에서 알트코인들이 그렇게 저는 막 마땅히 좀 매매하기 좋다.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흐름을.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알트코인 매매는 지금 현재는 단계적으로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좀 원하는 그런 알트코인 장은 좀 전체적으로 활발한 장세를 띄워야 되는데 일부 특정 종목만 조금 조금 오르거든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그냥 알트 매매는 보수적이게 보고 비트 위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은 한번 SV도 한번 볼까요? 찾으시는 동안 댓글을 한번 보면. 도주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제가 지금 엄청 긴장해가지고 제압가림 하느라 바빠가지고. 신규 구독자입니다. 알고랜드 코인도 분석 가능할까요? 이건 저희가 한번 이따 차트를 다 보고 나서 이렇게 남겨주신 건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셔츠 당첨된 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확인을 꼭 해보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SV인가요? 네. 네. 한번 또 보고 갈까요? 사실 이 비트코인 SV가 제가 생각했을 때 난이도가 되게 높은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얘는 정말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왜죠? 이게 되게 차트가 차트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림 자체가 계속 그렇게 막 정석적이지. 자기 마음이 대로인가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엄청 들쑥나였죠. 무슨 꼬챙이를 자꾸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비트코인 SV는 그렇게 막 매매를 활용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활용을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굳이 나는 뭐 비트코인 SV를 매매를 하겠다 싶으면. 지금 비트코인 SV는 제가 봤을 때 104달러 정도. 104달러 여기가 주요 저항선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딱 봤을 때 고점을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크게 또 급락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을 때 이 하락분의 61.8% 여기서 쫙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여기서 지금 고점을 이렇게 한 번 형성을 하고. 네. 그다음에 내려와서 고점을 한 번 높였죠.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다시 또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고 지금 오르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보통 고점을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고점을 형성을 보통 하게 되면은 이 기술적 반등을 못 넘으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장기적인 뷰로. 네. 근데 만약에 오히려 이 하락분의 61.8% 이 기술적 반등 수치를 이렇게 넘어서 지지를 해준다. 얘가 여기서. 네. 지지를 해주면은 오히려 이거는 살만해요. 이런 자리에서는. 아예 올라서. 지지선을 넘어서면 오히려 살만하다. 네. 아예 오히려 올라서 이렇게 횡보를 했을 때. 아예 돌파를 하고 단기적으로 좀 지지를 받는 것 같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진입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SV는 104달러 여기 확실하게 좀 돌파가 나오는지 최소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4시간봉 기준으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봉 기준으로 1봉 종가 기준으로 보는 거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정말 단기적으로 내가 계속 비트코인 SV 관심을 가질 거라고 하면은 최소 4시간봉 이상으로 얘가 돌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한다.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진입하는 거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는 게 맞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더리움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 깡통거지님 전재산 후원한다고 5천원 후원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을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더리움이 원래 비트코인 후발주자다. 약간 조금 느리지만 그 가치관은 추세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저번에 4,377달러를 예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까 3,600달러 선이었나요? 네. 조금 올랐지만 어찌 된 일인가요? 지금 거의 그래도 한 4,100달러 정도는 최근에 찍고 있네. 아 그래요? 한 200달러 정도는 좀 이렇게 해줘도 되지 않나요? 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 하면 저희에서는 다 칩니다. 아 그런가요? 200달러 정도는 근사치에 들어간다.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좀 양해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우선 지금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결국에 장기적인 뷰에서 봤을 때도 제가 중요한 가격이 3,580달러라고 했는데 여기를 돌파했다는 거 자체는 장기적으로 어쨌거나 얘는 고점까지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메이저 중에 나 이더리움 좋아한다. 이더리움 언제까지 홀딩해야 돼? 언제 팔아야 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쭉 홀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 계속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이 3,580달러를 돌파했다는 거는 그 위로 우리가 좀 주요저항을 바라보는 게 그냥 최고점이거든요. 네. 4,880달러?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단기적인 건 아니죠. 중장기적인 뷰인데 얘는 결국에는 도달을 할 거예요. 얘가 결국에 도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은 이미 고점을 돌파를 하고 더 계속 높여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당연히 이렇게 뒤늦게 따라하는 거죠. 근데 한 번씩 얘가 이렇게 혼자서 특술나게 또 이렇게 많이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뭐 충분히 계속 홀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는? 단기적인 관점하고 장기적인 관점 이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는 좀 이더리움만큼은 우리가 굳이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좀 더 중장기적인 기준을 두고 저는 모아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좀 많이 살짝 오른 선이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봐서 더 사고 더 홀딩하고 가도 괜찮다. 네. 그러면 그게 4,377달러를 뚫으면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 일단은 4,377달러 여기는 그렇게 메인 저항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는 거는 4,880달러 그냥 신고점 여기를 결국엔 넘을 거다라는 관점인 거고. 네. 뭐 이더리움은 얘의 끝이 이번 상승장에서 얘의 최대치가 고점 정도다. 고점 4,880달러 이 정도다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하고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걸 뚫으면 그러면 진짜 위로는 끝없이… 그거 비트코인이 그랬듯이. 사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3,580달러 그러니까 이더리움 3,580달러 이 가격대가 비트코인에게는 그때 당시 한 4만 7천 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4만 7천 달러 그때 돌파가 나오고 나서 정말 그냥 쭉쭉쭉 갔거든요. 결국에는. 저항은 한 번 받았어도 결국에는 갔어요. 이더리움도 그 추세를 이제 좀 뒤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더리움도? 그럼 얘는 더 뭐지? 지금 가격보다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당분간은? 아니요. 지금 가격보다는 떨어질 수는 있죠. 떨어질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런 좀 움직임에는 너무 일일이 하지 말고 이더리움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비트코인은 어쨌든 반감기를 두고서 한두 달 사이에서는 흔들기가 있을 테니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되고 잘 장을 보면서 거래를 해야 하지만 이더리움만큼은 그냥 좀 가지고 가자. 믿음을 가지고.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더리움이 그럴 때 터질 수가 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반감기 직후에 어느 정도 이제 흔들기 추세. 한두 달 정도 횡보를 하거나 수렴을 하거나 이런 흔들기 추세가 나올 때. 그럴 때 비트코인이 도미넌스를 낮추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역전을 이렇게 하면서 이더리움이 그때 이제 좀 독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때 이제 줄 맞추기를 그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움직임을 조금 이더리움 주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막 이더리움 보면은 이더리움 ETF 현물. 현물 ETF도 막 이슈가 되잖아요. 네. 뭐 아직까지 물론 현재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사실 1, 2개월 전보다는 확실히 좀 더 이제 이더리움 ETF 현물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더리움에게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비트코인이 반간기 직후 한두 달 정도 좀 횡보를 했을 때 얘한테는 그때가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기간에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다른 알트들의 추세를 조금 주시하긴 할 건데 이더리움도 뭐 그때 이제 여러분들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도 약간 짝꿍 같은 친구가 하나 있잖아요. 이더리움 클래식. 어 네. 이더리움 클래식도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09분이 시청해주고 계신데 좋아요가 2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같이 해주시고 댓글로 계속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체크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식 차트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아요 그냥 주봉 차트로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얘가 이제 장기적으로 정말 얘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적어도 고점을 한번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추세를 봤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낮췄잖아요. 낮췄고 일정 기간 횡보를 좀 길게 하고. 그러면은 얘는 적어도 이때의 고점 여기보다는 높게 올라서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적으로는 45달러 정도가 되는데 45달러 정도는 돌파가 돼야 돼요. 돌파가 되면서 고점을 높이는 추세가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장기적으로 어 충분히 많이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장기적으로 그런 추세가 나오지는 않았죠 사실. 그래서 오히려 뭐 이런 종목들은 45달러 여기. 그러면은 추세가 이런 식으로도 되거든요. 45달러를 찍고 나면. 네. 45달러 찍고 나면은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V자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횡보를 했잖아요. 네. 여기서 바닥에서. 왔다 갔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여기까지 붙여준다면. 이 패턴이 이제 아담과 이브 패턴이라고 해서. 오. 패턴이 아담과 이브라는 패턴이 있는데. 네. 왼쪽에 이제 컵 핸들이 달려있고. 네. 이제 라운드 형태로 이제 골파기를 진행하는. 오. 그래서 보통 이런 추세는 목표가를 이 골파기. 이 폭만큼. 네. 잡고 납니다. 내려간 만큼. 네. 그렇죠. 다시 올라간다. 네. 여기를 이제 확실하게 그대로 우상향에서 이 저항대까지 우상향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해서 붙여주고 거래량을 터치면서 돌파가 크게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목표가가 이 폭만큼에서 한 이 정도 나오겠죠. 이 정도가 78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딱 맞죠. 여기 저항대가 이 저항대 있잖아요. 그럼 딱 맞죠. 이 폭이랑 해가지고. 비슷하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 주요 저항대로 딱 겹치죠. 그럼 얘는 78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이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78달러. 네. 근데 신기하네요. 진짜 딱 저렇게 파인만큼. 저때 사신 분들은 그거 이거 약간 존버하면. 어. 네. 존버 할만하죠. 할만해요. 78달러 정도 기대하고. 네. 기대하고 존버하면 할만하다라는 거죠. 네. 네. 어. 그러면은 저희 이제 그 댓글에 알고랜드 코인하고 스페이스 아이디 좀 봐주세요. 라고 하신 분들 있는데 요것도 한 번 보고 갈까요? 알고랜드요? 알고랜드요. 알고랜드가 그 티커가 뭐죠? A-G. 알고랜드? L-G-O. A-L-G-O래요. A-L-G-O? 알고랜드? 네. 요거. 네. 요거 맞네요. 주봉은 정말 안 좋아요. 아. 슬퍼. 네. 좋다고 볼 수가 없네요. 뭐. 그냥 이 차트는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얘가 왜 상장이옷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기서 바로 그냥 급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 굉장히 차트가 신기하네요. 이게 사실 주봉으로도 아직 안착했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면 안착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건 계속 떨어질 수 있죠? 그렇죠. 얘는 지금 하락 추세가 전혀. 네. 하락 추세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추세를 볼 때 지금 보면은 그냥 딱 봐도 얘가 그냥 계속 우아양이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서야 이제서야 옆으로 파동을 밀어서 돌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거지. 아직은 이 하락 추세 하락 트렌드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게 이제 주봉 2평선을 봐도 그런데. 네. 지금 캔들이 주봉 2평선 위로 확실하게 안착도 못했잖아요. 네. 지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아직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캔들하고 2평선하고 계속 얽히고 설키고 있잖아요. 네. 원래는 얘가 여기서 좀 얘가 중장기적으로 파동이 좀 돌려질만 하네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적어도 얘가 2평선 위로 확실히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면서 2평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 곡선을 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캔들은 이런 식으로 안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죠. 이게. 그럼 저 친구는 좀 오래. 네. 보셔야겠네요. 네. 이더리움하고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이더리움하고 지금 다르죠. 다르네요. 이더리움은 지금 캔들이 2평선 위로 이미 안착이 되고 상승 곡선을 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알고랜드는 어디쯤이냐. 이쯤이에요. 지금 이쯤. 이런 쯤이요. 그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러면 알고랜드 지금 저점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되게 다르게 봐야 되는 게. 걔는 그만큼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 이미 다. 근데 지금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알고랜드. 혹시 알고랜드가 지금 계세요? 알고랜드가 지금 계세요? 약간 촉촉해가지고. 그러면 일단. 그렇습니다. 알고랜드는 쉽지 않은 상황을. 눈물 한 번만 좀 나을게요. 딱 한 번. 알고랜드에 많이 물리신 줄. 누가 보면 제가 알고랜드 대주주로.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희 스페이스 아이디도 한 번 보고 가겠습니다. 스페이스 아이디. 스페이스 아이디인가요 그냥? 그거 봐. 맞는 것 같네요. 네. 스페이스 아이디 한 번 봐주세요 하셔가지고. 이게 맞나요? 스페이스 아이디. 아이디 봤어요. 아이디 봤대요. 네. KX로 보겠습니다. 네. 스페이스 아이디. 이거 최근에 업비트 원화 상장도 하지 않았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사실 이런 종목들을 보기가 추세가 얼마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네. 사실 좀 힘들어요. 이런 종목을 보기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런 때. 이런 때 봤으면은. 뭐 일정 기준 이런 데 잡고 모아가서 노려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미 얘는 어느 정도 한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네. 그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이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얘는 여기서 그동안 꽤 오래 횡보를 이미 했었고. 네. 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올랐네요. 네. 거래량 터치면서 올랐고. 여기서 짧게 조정 주고. 한 번 더 크게 올랐잖아요. 여기까지. 네. 그러고 나서 얘가 지금 고점에서 급락 형태로 빠지는. 그래서 여기 이 급락 형태로 빠질 때. 어느 정도 이제 차익실험 매물도 나왔고. 거래량을 보면. 그렇게 됐을 때. 얘는 뭐. 또 당장 얘가 이 고점을 뚫고 쭉 오른다기보다는. 이제 얘가 뭐 이렇게 오르락내락하면서 뚫게 어떤 수령 추세를 만들겠죠. 그때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기다려야.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손절을 잡고. 어느 정도 효과를 잡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우리가 전략을 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이미 한파동이 끝나고. 이제 초입. 다지기 초입에 들어가서. 얘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이 지금의 가격대 상태로. 좀 끌고 갈 것 같으니.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좀 더 빼는지도 봐야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어떤 뭐 수렴 추세나. 어떤 뭐 또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패턴에 따른. 그런 전략을 또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오늘의 추천 코인 있나요? 오늘의 추천 코인은 제가 일부러 안 들고 왔습니다. 왜 안 들고 오셨어요? 직무유기. 그러니까 제가 코인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 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알트코인 매매를 그렇게 썩 하지는 않아요. 네. 단기적으로 알트코인 지금 트레이딩을 안 하고 있고. 네. 전 지금 비트코인 위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막 한창 알트코인 뭐 이제 추천.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적극적이게 많이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 알트코인들이 그렇게 제 기준에서 활발한 장세를 못 뛰고 있거든요. 반등할 것 같은 그게 없군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특정 코인 일부 몇 개는 지금 반등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몇 개 튄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 알트코인 다시 오르겠네? 하고 타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높은 확률을 손실에 연결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제 기준에서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얘가 어느 정도 확실히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런 종목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쫙 훑어보니까 없어요. 아 영. 제가 오늘 뭐 그냥 억지로 하나 이거라도 해보자고 가져왔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 다음 주에 악플이 많이 날 수 있어서. 저희 밈코인 도지랑 시바이누 한번 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지랑 시바이누는 추천하신 이유로 계속 승승장구였던 애들이어가지고. 오늘도 아까 잠깐 도지 보고 왔는데. 가격만 잠깐 확인했었죠. 네. 그래도 얘는 살짝 또 오름세긴 해요. 도지는. 어 네. 도지는 괜찮더라고요. 과연. 앞으로의 전망. 네. 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얘를 그냥 매물대 관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도지코인이 매물대에서 좀 저항을 크게 받고. 지금 매물을 이제 과거에 저항이 될 만한 이 매물이 이쯤이에요. 여기 보이는 몰려있는. 여기에 이제 저항 매물이 되는 거고. 이 매물대를 봤을 때 이 매물대의 기준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항상 상단과 하단으로 나누고 그 상단과 하단의 기준으로 해서 50% 되는 지점. 중간 지점. 네. 을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는. 지금의 가격대가. 지금 한 300원 정도가 이제 50% 지점인 건데. 그래서 이제 매물대 관점은 그냥 단순해요. 얘가 그냥 하단을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 돌파하면서 잡아 먹어줬잖아요. 네. 그럼 얘는 다음 이제 중단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고. 이 중단까지 갔을 때 지금 보면 1차적으로 저항이 한 번 나왔죠. 보시면은 저항이 한 번 나왔잖아요. 살짝 그렇네요. 한 번 나오고 이미 눌렸어. 이런 식으로 눌렸어 이미. 네. 눌리고 나서 얘가 눌렸는데 어디서 지지를 받았냐면은 이 하단에서 지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단 주요 저항을 돌파하고 나니까 이제 하단이 지지선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네. 그래서 돌파 나오고 내렸는데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이제 중단도 돌파를 해줬죠. 네. 그래서 얘는 중단까지 이렇게 먹은 이상 얘가 다시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조정을 나오고 이렇게 횡보는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상단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참고하기 좋은 게 솔라나 솔라나 차트를 좀 보면 좋은데 솔라나 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얘는 여기 중단을 먹었으니 얘가 내려와도 횡보해도 결국엔 상단 붙일 거다라고 하고 나서 사실 갭 차이가 되게 큰데 결국엔 붙이거든요. 네. 붙였고 지금 도지코인도 그런 추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솔라나 때도 그때 한 130? 이럴 때 어떻게 하면 180까지 간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지금 18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러면 도지도 지금 여기서 이걸 잘 잡고 있으니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다. 네. 솔라나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얘도 보면은 과거에 빠지고 나서 저항을 받을 만한 매물대가 이거였는데 1, 2, 3으로 나타내잖아요. 하단, 중단, 상단. 얘도 마찬가지로 하단 먹고 나서 중단 이렇게 돌파 나왔죠. 눌렸어요. 눌렸는데 결국에는 다시 해서 상단 뚫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매물대 관점에서는 단계적으로 먹어가요. 단계적으로 매물대를. 얘가 이 과거에 이 큰 매물대를 한 번에 그냥 급등으로 돌파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단계적으로 먹어간다. 그래서 얘가 중단을 돌파를 했으면은 조정을 단계적인 조정을 기다리고 이 하단 지지선 가깝게 한 번 매수를 시도해보고 그리고 끌고 가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지의 친구 시바이누도 한 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바이누는 어떤가요? 시바이누도 사실 좋아요. 괜찮아요. 시바이누도 일주일 기준, 하루 기준으로 가격이 계속 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최근에 급등이 막 나왔을 때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급등한 지 한 몇 주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주봉 기준으로는 얘가 하락 추세를 만들고 횡보를 다지다가 지금 한 번 더 이제 저점을 크게 낮추는 그런 추세가 나왔던 이 매몰대 이 어떻게 보면 변곡점으로 볼 수도 있는 이 위치를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 오히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바이누는 이게 소수점 단위가 너무... 그렇죠. 너무 너무 조그매가지고... 0점... 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네. 맞아요. 시바이누가 가격대 말할 때가 너무 어렵죠. 0.0000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거가 뭔지... 0.00002376. 네. 0.00002376. 0.00002376. 네.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어서... 네. 오히려 이런 애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매매할 때 깔끔할 수 있어요. 오. 왜냐하면 딱 지금 강하게 지지 받고 있는 라인이 확실하잖아요. 네. 지금 밑골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가격 기준에서 아래까지 하면 한 17%? 마이너스 17% 되는데 어차피 지금 상승장에서 마이너스 17%라는 폭이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높은 비중으로 가져갈 수는 없고 분할 전략을 해서 피아나닌적으로 평단 대비 손절을 했을 때 마이너스 5% 정도. 그 정도 선이 되게끔. 아니면 7% 정도. 그렇게 하고 얘가 한 번 더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그림도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밈코인 도지랑 시바이누는 좀 괜찮네요. 앞으로 느낌이, 추세가. 네. 지금 시바이누 단기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돌파가 나오는지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0.00002376. 이 지지선을 안 깨고 먼저 하락 주세는 돌파가 나와서 다시 파동을. 지금 하락 주세잖아요. 네. 파동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나가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뭐 더 댓글에 보기 원하시는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 딱히 도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도지도 봤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반감기 전에 제가 오늘이 혹시 반감기 전 마지막 방송일까 했는데 그게 또 아니라 다음 주가 한 번 더 있겠네요. 반감기 전에. 또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도 참 궁금한데 그런 자세한 정보들은 그 AM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시면은 보다 자세한 얘기가 잔뜩 들어있으니까 한 번씩 꼭 들어가 보시고. 저희 채널도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많이 참석,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해서 또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다음 주 방송도, 다음 주 누가 오시죠? 영빈님이 아마 오시고. 영빈님이 오시나요? 지난주 2주 연속 영빈님이 오셔서 혹시 2주 연속 오시나 했는데. 약간 직무유기, 다음 주는 그러면 고영빈 애널리스트와 또 함께 그리고 오진석 앵커님도 아마 아마 돌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두 분 모시고 또 방송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